0539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상자이엘입니다. 오상자이엘은 동산은 1993년 3월 12일 설립되었으며 IT, 밤, 시, 사업, 고급과일 포장제인 팬캡 및 친환경 농업 바이오 사업을 영위함 동산은 현재 IBM의 최상위 파트너 등급인 프리미어 파트너로서 고급기술을 보유한 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스템 구축, 보안솔루션, 팬, NI, 렌탈 및 정보통신공사 사업을 제공함 현재 추진중인 신규 사업은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 알루미나, 농업바이오 분야의 아그로믹스 등이 있음. 기업개요대시동산은 1993년에 설립되어 제품수명주기관리, 밤,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시 부문, 과일 포장제 판매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중임 대시 서산테크노밸리의 부지를 확보하여 수산화 알루미늄인 보헤마이트, 얼로, 생산공장에 대한 투자를 완료, 신규 사업으로 신소재 분야 진출 대시 글로벌 최고 팜솔루션 개발업체 프랑스 데솔트 시스템즈의 국내 비즈니스 파트너로 현 슬래시 기차와 르노삼성 및 대한항공 등을 주요 거래처로 보유 재무 대시 시스템 통합 수주 부진 및 포장제, 미생물 비료 등 BT 부문의 역성장애도 배터리 및 방산업체드량 밤솔루션 공급과 시스템 구축 수주 등으로 전년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배터리 및 방산산업의 성장과 함께 밤솔루션 및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속기업 자이엘 코스메틱의 일본 내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21일 9시 2분 기준 장중 오상자이엘의 시가 총액은 106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상자이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67위입니다. 오상자이엘의 상장 주식수는 1774만 7800여든 두 주입니다. 오상자이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상자이엘의 퍼은 4.77패이고 추정 퍼은 n-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48.78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32패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0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40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20패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5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1.21패 49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8억원, 54억원, 37억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96억원, 46억원, 84억원입니다. 오상자이 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8번지 52%이고 유보율은 –658.4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8.95이며 전일 대비해서 5.96-0.2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95입니다.